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얼굴을 호빵이라고 할 때 이 외곽선에서 눈 코 입 입옥구비의 비율이 크다면 얼굴 여백이 줄어들어서 화면발이나 사진발을 잘 받는 얼굴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눈이 크게 된다면 여기 노란 점선 원에 이 눈가 여백이 줄어들어서 상암면부가 작아 보일 것이고 또한 코가 크다면 즉 여기 빨간 화살표 거리가 길면 코 옆 여백이 줄어들어서 파란색 화살표인 중암면부가 작아 보이고 왼쪽에 입이 작은 여자하고 오른쪽에 입이 큰 여자하고 비교해 보시면 왼쪽 여성의 입가 여백이 커서 얼굴이 커 보이는데 이는 빨간 점선 사각형에 하관을 노란 점선 사각형의 입술이 얼마나 채우느냐에 따라서 하관 축소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송혜교나 안젤리나 졸리의 도톰한 입술이 되기 위해서 입술 확대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인터넷 후기에 이렇게 보니까 안 하는 게 좋아요 닭똥집 같아져요 하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닭똥집을 아세요? 요즘엔 치킨 하면 뭐 이러한 양념치킨을 떠올리십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인 60년대나 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 아버지가 퇴근길에 사오시는 이러한 전기구이 통닭을 주로 먹었는데요 여기서 닭날개하고 닭똥집은 제일 어른이 먹어야 한다고 해서 드셔야 한다고 해서 바로 이 부분을 뜯어서 드시곤 하였습니다 그 인터넷 후기에서 입술 축소 수술 부작용으로 닭똥집이 된다는 분은 아마도 이러한 입술을 말씀하시는 듯 한데요 눈이 커져서 얼굴 여백이 줄어들어 보이듯이 입술이 확대되어 입술 옆 하관 여백을 줄이고 싶은데 이렇게 닭똥집이 된다거나 또한 오리 입술이 된다거나 흑인 입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입술 필러 부작용으로 오리 입술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입술 확대 수술을 해서 송혜교나 김혜수 안젤리나 졸리와 같이 도톰하고 예쁜 입술이 되지 않고 탁똥집 입술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계적인 입술 미녀 안젤리나 졸리 사진이 있는데요 참고로 보시면 왼쪽 얼굴에서 눈동자에서부터 눈썹까지 전태궁이 굉장히 머네요 각설하고 왼쪽은 입술이 트레이드 마크가 될 만하다 합니다만 오른쪽에서는 입술이 두껍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즉 도톰한 입술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입술이 쫙 벌어지게 되면 입술이 안 두꺼워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입술 가로 길이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왼쪽과 같이 다시 도톰한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입술의 볼륨이 똑같다고 하여도 입술 가로 길이가 길게 되면 입술이 얇아지게 되고 가로 길이가 이렇게 줄어들면 앵도 같이 동그랗게 되는데요 얼굴 표정 근육 중에서 입술의 가로 길이를 늘리는 근육이 이 왼쪽 그림의 대광대근이며 입술 가로 길이를 줄이는 근육이 오른쪽 그림의 입둘레근 인데요 이 입둘레근은 이 관략근 스핑터머슬로서 이게 꽉 오므라들게 되면 입술 길이가 확 줄어들고 반대로 입술 두께가 증가한다면 흡사 닭동찜 모양의 입술이 발생하는데요 사람에 따라서 하체 근육이 발달한 사람이 있고 상체 근육이 발달한 사람이 있듯이 이 입둘레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얼굴형에서 입술 확대를 하면 닭동찜 입술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요 또 50년 60년 이런 작용이 지속이 되다 보면 이렇게 입술 세로 주름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 일러스트의 입술이 바로 입둘레근이 꽉 이렇게 쫄라매고 있어서 입술의 가로 길이가 이렇게 짧은 입인데요 입술 확대 수술을 하게 되면 이런 입 모양이 되게 됩니다 그나마 인중이 짧고 코 옆 꺼짐이 없어서 예쁜 입술인데요 여기에 코 옆 꺼짐이 발생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인중 길이가 짧아서 봐줄만 하긴 합니다만 인중도 점점 길어지고 코 옆 꺼짐이 병합이 되면서 입둘레근이 수축하여 입을 다물이는 듯한 표정이 되기 시작하면 그 왼쪽은 성형 수술을 많이 한 성계 비율 그리고 오른쪽은 중년 아줌마 비율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 눈이 커지면 예쁘듯이 입술도 확대되어 커지면 예뻐졌으면 좋겠는데 뜻하지 않게 입술 확대 수술로 닭동집 입술이 되는 성형외과적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어떻게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면서 김혜수나 송혜교와 같이 도톰하고 예쁜 입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